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양양에 왔습니다 또 이제 양양이 또 유명하잖아요 여름에는 서핑을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교육을 들은 다음에 프리서핑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시죠 말라서 좀 털어오는데 오 진짜요? 너무 좋다 바닷물 좋아하네 바닷물 좋아하네 좋습니다 좋죠! 나이스! 네 아니였다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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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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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이렇게 서핑을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너무 잘 알려주셔서 너무 편하고 쉽게 잘 탔습니다. 아유 제가 먼저 잘 따라와주시고 아니 서핑하시기 너무 좋은 체질이세요. 일단은 엄청 민첩하시고 몸이 되게 가벼우셔서 서핑하기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. 진짜 완전 처음인데 서핑 완전 처음인데 이렇게 바로 일어나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. 최고! 이거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딱 느끼신 거를 막으신 거라 맞아요. 맞아요. 진실. 오늘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. 저도 덕분에 너무 재밌게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열심히 프리서핑하시고 즐겁게 서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